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원래 바벨탑 이야기라는 주제를 생각 안했는데요 제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방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요 영상 업로드 할 때 가끔 하늘 배경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창문에다가 제 방 창문입니다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아파트 굴뚝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바벨탑처럼 보여서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로 정해봤습니다 바벨탑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리 채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틀려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벨탑이 노아의 대홍수 물난리 이후에 사람들이 또 물난리가 일어나게 되면 피할 곳이 필요하니까 하늘과 맞닿도록 탑을 크게 쌓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탑을 막 높게 높게 쌓기 시작을 한 거죠 엄청 높게 쌓을 때쯤이 되니까 하늘에서 신이 분노한 거예요 인간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벌을 내렸고 그 벌은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안 통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막 올려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쌓아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탑을 쌓아서 올리는 건 즉 그 바벨탑을 쌓아서 올리는 것은 중단이 되었고 결국에 그 탑은 무너졌고 그리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민족이 생기고 내나라 저나라 정복전쟁이 생기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죠 그냥 그렇다 카더라 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우리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 바벨탑 이야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누군가는 저 사람이 상담을 더 하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구나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하니까 이런 저런 게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비단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 간의 사이에서 조차도 하물며 부인과 남편 또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조차도 사랑한다 예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또 자식이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무언가 규정을 짓고 우리가 각자만의 사랑해라는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언어는 사고의 감옥이다 이런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언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식을 전달해야 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언어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가로막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해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실망감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겠죠 때문에 저는 언어를 대단히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리학 채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 아마 이쯤 되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십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십성이라는 거는 편제, 정제, 비견, 겁제 이런 것들을 십성이라고 하죠 어떤 사주팔자에서는 감목이 비견이 되고 어떤 사주팔자에서는 감목이 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십성은 언어와 같다는 생각에 불현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엄마 사랑해요 이것과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나도 사랑한단다 얘야 이 얘기는 분명히 다를지인데 서로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심이라는 게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서로가 규정하는 사랑합니다의 정의는 다를지언정 정말로 아낀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기 때문이겠죠 저는 제 사주팔자가 오해를 정말 많이 받는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아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한다라던가 또는 반대의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했겠죠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남녀로서 아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뒤에서는 비난한다라던가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많았는데 저는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월생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월생은 겨울생이고 음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때문에 때로는 음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강의할 때 조차도 제 사적인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더 내어놓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오해받을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한 저의 기조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감사히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꾸밈이 전혀 없어요 가끔 이제 저한테 대단히 신박한 전략이었다 잘 통한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또 감사히 받고 근데 저는 그런 전략을 짜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라는 거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데 저는 살아왔던 세월이 늘 언어 언어를 통한 오해의 연속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나약한 사람 또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에 제가 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계기라기보다는 그 고민사항은요 나는 무슨 이야기만 하면 늘 오해받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런 유튜브라는 걸 운영해도 될까? 이것과 아니야 그래도 나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없게 하고 싶다 제가 갖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그리고 이런 음성으로 그런 분들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문제의 다툼 크나큰 다툼이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느 쪽이 이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명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전달된다고요 그런데 비즈니스 쪽으로 처음 만난 사람끼리 언제 술 한 잔 해요? 그럼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명리 공부도 우리가 십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 그 언어도 역시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진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음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저는 강의할 때 있어서 십성보다는 음향과 오행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뭐 가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명리학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말씀하실 때는 음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감명드리면 중간중간에 계속 어? 그게 어째서 그렇죠? 어? 이거는 백호살이고 이건 괴강살이니까 얘네들은 형충파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단어들을 사용하세요 그럼 저는 항상 설명드릴 때 아니요 선생님 우리는 그런 괴강, 백호, 형충파해를 논하기 전에 음향과 오행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운에서 이러한 세운이 오게 되면은 음향과 오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명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런 대화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성도 중요하지만 그 음향과 오행이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진심이어야지 되겠죠 엄마와 자식의 사랑애가 서로 소통되는 것처럼요 원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배경에 굴뚝같은 게 보이니까 바벨탑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언어라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네 그런 언어, 텍스트 우리가 하다못해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오롯이 전달될 것이다 십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향과 오행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주 팔자와 그리고 명리학을 대하는 그 사람의 진심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온전히 전달되고 보일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참고로 요즘 이제 제 강의 11기 언제 오픈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참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주 중에 모집 글을 모집 영상하고 모집 글을 아 이번 주가 아니겠군요 지금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으로 모집 안내문과 모집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7월 말쯤에 그 개강을 하게 되겠고요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은 사전 개념 강의라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만 진행이 돼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두 시간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8월 말이 되면요 본격적으로 개강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화목토 일주일에 세 번씩 한 번 할 때 세 시간씩 그렇게 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뭐 곧 안내 드리겠지만 수강료는 3개월치만 받겠습니다 네 그 웬 쓸데없는 고집인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끔 더 잘 아시게끔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진행되지만 수강료는 3개월 분만 받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는 무료 수업이 되겠죠 네 그렇게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안내 영상 올릴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갑자기 이 바벨탑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라 초반에 드린 이야기 중에 드린 말씀 중에 틀린 대목이 있다면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바벨탑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것을 삼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는 게 네 본질이니까요 어쩌면 그 바벨탑은 욕심이지 않았을까요 자연 앞에서 사람들의 욕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의 대홍수가 임수잖아요 임수 근데 하도 낙서에서도 인간은 을목이고 을목은 임수를 반드시 소화시켜야지만 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엄청난 대홍수 그리고 그 엄청난 음기를 어떤 형태로든 소화를 시켜야 더욱 성숙한 존재가 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기 즉 임수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으로 주로 발현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울하고 무기력하실 때에는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것을 바벨탑을 쌓아서 이겨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홍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집중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